엄청 울었어 아이고,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울어요 나는 그 말 더 슬픈 거야 이렇게 울었어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저결은 딱히 그런 건 아니구나 택시안에서 울 정도면 정말 시련이지 아품이고 말라! 자, 이제 딱 전할게요 이 차례가 아까 맹거 1문제 맞췄었지 둘다 짱공 있으니까 짱공은 나한테 와도 돼 어머나 어머나 너무 놀래는 거 아니야? 너? 오빠, 저랑 짝 하실래요? 그래. 그래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. 나는 그냥 무조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래라 그래서. 이런 호사를 누려 내가. 서장훈 3인씩 갑니다. 서. 서 있기 힘들어요. 장시간에 녹화였잖아요. 혼. 혼 서방? 혼 서방? 안기 싫텐데. 아틀레스 굽는 애. 생각하지 말고 빡 해보자. 서. 서. 서연이보다. 와우. 장. 장훈이 오빠를. 훈. 훈이 오빠를 더 좋아해요. 자. 미안해, 서연아.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말도 안 되는 소린데. 제 선택은. 훈소방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 문자도 없이 잘나가다가 훈소방을 해가지고. 써니 룩 하겠습니다. 써니 룩 하겠습니다. 써니 룩 하겠습니다. 히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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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쉬고는 못하는데요. 히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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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리하겠다 댄스 한ost why? 댄스 한 Front. 원 투 스 través 모. 아 hates chocolates 우리는. 블럴과 같이 라던스톰 Face입니다. 창고. H Watergate. 유나가 거르는 건 전부인 것 같아 유나가 상이 너무 많아 어 가만 가만 가만